퀴즈장 아트! 신비아파트 그림 그리기와 색칠 공부를 시작해볼게요. 오라버니, 인간을 해치면 안 돼요. 이 꼴을 어찌 복원 많이 쓰란 말이야. 개장 도깨비! 괜찮으세요? 개장 도깨비, 괜찮아요? 깨비야, 동비야. 깨비야, 동료. 당근. 딱. 참 좋은 동료상만 보내줘. 보호. 떡. 림치즈. 림치즈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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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하지마. 나는 대량 도깨비니라. 그림 그리기와 색칠궁 완성.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